초콜릿 상자 여러분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가 봐요. 어떤 걸 고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 오가들 못하겠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포레스트 건물처럼 이렇게 찍고 싶거든요. 뭐래? 탁구를 슉 슉 슉 슉 슉 슉 헤이 듀오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쉽지 않은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윙님이다. 오! 여러분 딱 보자마자 떠오르시는 배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우식 씨 닮았어요. 최우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최우식 씨 닮았다? 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인가요? 네. 감사하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탁구를 또 배우려고 이렇게 책까지 준비했잖아요. 이 준비성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잘 갖고 오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잠고 있는 라켓이 네. 펜홀더라는 라켓인데 네. 펜홀더 라켓은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주소예요. 루니스 백weisen 인생 우리 아빠가 여기 밖에서 딱딱 가면서 알려준 폼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웃겨지 않게 열심히 한 해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세로, 자세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죠.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켓은 처음에 권총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도 스펀지 최대 안 닿게. 안 닿게.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탁구대 중간선에 몸을 맞추세요. 그렇지. 뒤로 조금만 더 나올게요. 그리고 다리는 좀 더 넓게 벌리고. 그렇죠, 지금 자세히 무릎. 무릎만 살짝 구부릴게요. 네, 다리 너무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정도 해서 눈썹 앞에까지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지. 옆에 펴서, 옆에 폈을 때는 몸의 일자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눈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해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자, 1초를 잡아? 네. 아, 또 저 소리 나와. 감독님 쪽으로 해. 정확한 지적이긴 해요. 맞혀. 맞히긴 맞혔는데 공은 잘 들어갔죠? 잘했다. 네. 잘 이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살살. 이야, 오늘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다가 이렇게 손목이 안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아, 손목이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팔 전체로 그대로, 그대로 가서 여기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예쁘다. 한 번 했네요, 이제.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찝어야 됩니까? 10개 안에 한 번이 성공하면. 인정해줘.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 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오면 잘 배운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게요. 자, 한 번 해요. 10개 한 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조금 더 살살. 한 번 더. 마지막.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실패. 너무 아파. 10개 다시요? 네. 이렇게 길어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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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해보죠. 다시 한 번 해봐요. 10개 준비. 네. 가야 돼요. 눈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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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채터 넘어갈까요? 아니요. 저희가 포핸드 잡을 때는 옆으로 벌렸잖아요. 그런데 백핸드 칠 때는 몸 안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몸, 내 몸 안에다가 라켓을 집어넣고 있는 느낌이에요. 9시, 12시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몸은 안 움직여도 되고. 여기서 9시에서 12시까지 팔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당겼다가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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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힉. 아, 못 피했어요. 진짜 못 피했어요. 아, 그걸 못 피하시면 어떡해요. 하나. 아, 선생님. 고위가 아니에요. 진짜 고위가 아니에요. 고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미안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안 피하세요. 워낙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피할 생각을 못 했어요. 정말 잘하네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선생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스윙만, 그렇죠. 그렇지, 잘했다. 하나, 둘, 셋. 일단 이 정도면 레벨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네. 몇 단계 정도가 저한테 해당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5단계까지 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4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단계에서 4단계쯤 되는데 5단계까지는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배웠으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걸 또 배워야 돼요? 연결한다는 개념보다는 대결할 수는 없죠? 대결은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그치, 힘들고. 근데 이제 서브를 아까 서브 한 번 배워볼 수 있는 서브를 넣는 거를 던져서 배운 스윙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공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있을 때 그렇죠, 공중에 있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박자를 맞춘 다음에 맞춰봐야 돼요. 탁구가 꽤 재미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다 즐길 수 있는데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재미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사람은?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진 탁구 친다고 오면 배운 거 보다가 배꼽 빠지게 웃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그때 타이밍을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떨어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죠? 네, 성공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건 된 거 같아요. 성공! 이야... 쉽지 않았네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짱짱짱 취미생활하면서 많은 모든 활동에 열정을 다했지만 오늘 탁구는 진짜 100% 이상의 지지를 제가 했어요. 지금 여기 땀이...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솔직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 보면 방금처럼 성공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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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정말 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치고 계시는데 오! 몇 년 치셨어요? 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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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일에 지치고 또 살면서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탁구를 기점으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웃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